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비록 저번주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녁엔 특히 KMHC의 그 사역에 관한 소개를 듣고 보고를 듣고 간증을 듣는 저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하신 많은 사역 중에서 병들고 힘든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음을 저희가 알고 듣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고 귀먹은 사람이 귀로 뜯게 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출혈을 한 사람이 출혈이 그치는 많은 이적을 그치려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업으로 간호원으로 약사로 한의사로 또는 의사라는 그 생업을 주셔서 저희들이 전문인 사역자로서 사역하게 해주실 수 있는 준비를 맞춰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전문인 사역 외에도 저희들이 저희들 일을 감사드립니다.